여보 무서울때는 야한얘기해야 무서워 어? 사실 무서워? 어 어 신기하네 왜 야한얘기할때나 무서울까? 아니 무서운걸 야한걸로 상쇄시키는거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짠 어 차와 한과를 먹으면서 수다를 털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팅사운드보다는 먹는소리보다는 그냥 수다가 주에요 오케이 네 어 이걸 한번씩 부르려고 가져왔는데 수구를 꺼냈는데 필요가 없겠다 그래요? 뭔지 뭔지 해야되는데 되게 있어보이지만 티백입니다 아 이거 주전자랑 이거 차차는 아내가 직접 만든겁니다 이것도 만들었습니다 네 네 조금만 조정할게요 네 아 아 아 아 이거 되게 신경써서 만들었는데 여기 이렇게 라운드? 어 입단 느낌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음 맛있어 여기 너무 맛있어 다시만들면 되게 이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만들었어요? 만들었어요 안 뜨거워 뜨거워 일단 너무 커 맞아 손잡이가 너무 무식하게 큰 것 같아 손잡이가 길어 이거는 거의 한 8인용 이 정도인데 부가인? 아니 용량이 이게 집인용이야? 거의 아니야 원래 2인용 차차는 이만하잖아 이거는 너무 커 그리고 손잡이가 너무 길어 근데 이것도 스토리가 있지 어떤 스토리야? 원래 여기 공면에 손잡이를 딱 붙여야 돼가지고 이렇게 붙이면서 조금씩 깎고 붙이고 작고 붙이면서 딱 이렇게 맞게 만드는 거거든 근데 내가 한 번에 너무 딱 맞게 딱 깎은 거야 한 번에 딱 붙였어 좀 더 깎아야 되는데 너무 좋아서 그냥 한 번에 붙였는데 너무 긴 거야 아 얘를 아 혹시 이게 저게 아니야 주선색 입구로 만들었던 거 아니야? 아니야 원래 손잡이 너무 길게 됐어 이 정도 짧아야 되는데 근데 디자인은 괜찮은 거 같아 그리고 너무 커 여긴 여기랑 여기는 다른 요약으로 해가지고 색깔 다른 거야 포인트를 주셨구나 응 근데 이 주전자는 이렇게 손잡이 여기 막 상으로 만들어있을 때 딱 세우면 선다 아 이것도 써? 응 써야된대 선생님 말로는 어 자 이것도 써 원래 이런 저게가 있는 거야 양식이 아니 어떤 어떤 양식을 말하는 거야 이게 구르소자 미용이야 여보 이렇게? 응 이렇게 이렇게 너무 커서 무거워 뜨거워요 뜨거운 걸 잘 못 먹네 원래 잘 마시는데 조금 시켜서 먹어 미리 따라놓는 건데 그리고 여기를 날렵하게 잘 만들면 여기 밑으로 안 세거든 응 근데 나는 빠를테면 조금씩 세 이를 빼놓을까? 네 소리나서 다다나 예쁘단 말이야 내가 잘하면 안되지 음 흠 흠 흠 흠 흠 여기 꼬다리 참 맛있어 아 그래 흠 약간 끈적끈적한 부분 이렇게 달달한게 많이 보여있는 부분 초청이 많이 오더라고요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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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못 만들어 온 건데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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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작가의 색깔이 묻어나는 그런게 중요할 것 같아 아이 너도 작가의 작갈이 있어 어떤 작품이다 그런 스타일이 있지 뭐 도예가 근데 그냥 정말 여보 이렇게 자면 돼요 내가 따라줄게요 이렇게 내가 따라줄게 어떻게 도말 잘 안타주시거든요 이게 내 오른손잡이니까 이쪽으로 따라진 자기가 반대로 하니까요 잘 안되는게 재밌어? 응 너무 안달하네 여기다가 실리콘 테두리를 하나 켜놔요 소리가 신경쓰여서 보은이 더 잘되고 미안해요 이렇게 루이보스티차가 어디에 좋지? 루이보스티차가 어디에 좋지? 향수를 맑게하는데 좋아 아 그래 역시 임산부 스타일이네 아 근데 애기가 먹어도 괜찮대 아 그래 아 아 좋다 자 오랜만에 마시니까 뭔가 이렇게 몸이 따뜻해지면서 뭔가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 자기랑 마셔서 그런가 엄청 릴렉스네 지금 뭔가 몸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 마음이 편안해지는 밖의 빗소리도 조금조금 좀 틀리고 맞아 빗소리 좀 켜놓을까? 빗소리 ON 응 됐다 무너졌다 내가 따라줄게 여보 잘하고싶어 네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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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깔끔하죠? 굿이에요 말 안하고 그냥 있어도 좋다 말소리가 들리려는 거네 말소리가 들리려는 거네 말소리가 들리려는 거네 말소리가 들리려는 거네 아기다 베이비가 있네 얘는 베이비 먹을거야 얘랑 결합해서 낳았나봐 좀 묻어있어 좀 묻어있어 그래 누가 엄마야 얘가 엄마겠지 엄마랑 많이 닮았네 한입에 쏙 들어가네 응 다음에 강릉에서 거에서 좀 가져다 드려야겠어 시댁에 아 이거 응 진짜 맛있어 강릉 거 그게 엄청 요청이 많이 묻어있어서 막 진짜 달고 맛있어 저번에 숲에 맥음식 왔을 때 계속 먹었잖아 응 주문해야겠다 원래 이런 거 한두 개 집어먹으면 안 먹거든 응 일반 마트에서 팔거나 이런 거 근데 그거는 아 그리고 그 대모랑 것도 저번에 자기가 한번 가져왔었잖아 응 그게 더 맛있어 대모랑 이거보다 손가락보다 진짜 뭐 어떻게 안과가 얘도 은근히 느끼한데 응 전혀 안 느끼하잖아 뭐 어떻게 이런 안과가 있지 그래서 진짜 맛있게 먹어 그거 막 먹으면 박스 길어놓고 안알리려고 이렇게 받치고 막 먹어 어 잠깐 누가 우리 대화를 안 듣고 있어 누구야 당신 누구야 뭐야 나 진짜 나 엄청 무서웠단 말이야 아 진짜 공태한거야 어 깜짝 놀랐어 아 죄송합니다 난 무슨 귀신이 있나 이러고 아 하지마 어 나 지금 턱살줘다 자기가 그러는 아 근데 그 자기 그 집에 내려가 있고 혼자 있을 때 처음 들어오면 약간 좀 그런 느낌을 샤워 어 뭔가 귀신이 있는거 같은거 없어 샤워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계속 뭔가 부스럭거려요 뭐야 없어 어 그래서 첫날 올라와서 혼자 이렇게 집에 들어와서 자기 전까지 살짝 좀 그래 으스스 그래 그때 거 지나면 괜찮아 귀신 잡는 귀신 잡던 사람이 그래도 돼 같이 비어있어서 좀 놀러 왔다 갔나 사람 들어와서 귀신 하지마 자기가 그렇게 또 너무나 뜨는 것도 무서워 지금 귀신 있을까 없어 없어 알았어 없다 그러면 또 섭섭하긴 한데 왜 왜 섭섭해 귀신이 귀신이 돼야 죽어서 보고싶은 사람도 막 벌어다닐 수 있잖아 근데 그 사람은 날 못 보잖아 내가 보고싶으면 보는거지 뭐 그게 다 안전 영혼 그냥 영혼 귀신과 영혼은 다르지 그치 진짜 그렇게 생각하면 참 그래 그냥 죽으면 모든게 끝이요 영혼이라는게 있을까 응 영혼은 있을 것 같아 너 되게 이상한 것 같다 깨진 것 같다 아니 푸들푸들 아 뜨거워 오늘 내가 우멸 주인공인데 그 정해진 그 연기를 해야되는거야 근데 그걸 못해서 다시 했어 어떤 내용인데 꿈이 그냥 내가 꿈의 주인공인데 정해진 상황에 따라서 내가 연기를 했어야 된다니까 그 꿈 자체로 어떤 내용인데 어떤 내용인데 약간 캐리비안 해적같은 그런 데였는데 사람들이 여자들이 이렇게 긴 치마 입고 그랬어 뭐랄까 중세는 아니고 내 미제라블 같은 그런 상황 느꼈어 근데 내가 틀렸어 약간은 막 다 전부터 다시 하라고 막 그려가지고 전부터 다시 하라고 그랬어 되게 재미없지 어 진짜 재미없다 어 근데 나만 그 상황이 생각나니까 그러니까 그 상황을 묘사라도 해줘야지 모르겠어 막 바둑아쳐서 다 무너지고 막 그랬어 사람들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막 뭐라고 하고 그래서 좀 기분이 안좋고 좀 무서웠어 꿈에서 알고 보니까 그냥 영화 촬영 아니야 아니야 근데 내 꿈이었어 내 꿈이 엑스타라들이 나한테 뭐라 그랬다니까 억울하게 진짜 억울하겠다 내가 꿈은 내 꿈인데 협박 좀 하지 그랬어 내가 틀렸다 자꾸 그러면 꿈에서 확 깨어버린다 약간 근데 걔네들이 왜 나한테 그렇게 협박했던 것 같아 뭐라고 했어 몰라 나는 원래 꿈에서 거의 꿈에 내가 꿈을 꾸고 있는 줄 아니까 막 그런 별로 그런거 없었는데 어제 꿈 꿈은 내가 막 되게 죽으리였어 죽으리 상태로 막 있었어 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응. 근데 영혼이 없으면 좀 뭐랄까.. 영혼이 없으면 오히려 귀신이 돼서 지켜보는 게 더 안 좋을 것 같아. 왜? 그럼 계속 신경을 써야 되잖아. 뭘로 신경을 써? 그니까 그런 거 있잖아. 계속 바라만 봐야 되는 그게 더 고통스러울 것 같아. 어? 슬퍼. 그치?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고. 그 사람들은 나의 존재를 점점 잊어가는 거를 난 또 지켜보고 있어야 되잖아. 그럼 얼마나 슬프겠어? 이게 그냥 영화처럼 스르륵 지나가는 걸 보는 건 상관이 없는데 똑같이 24시간 돌아다닌다고 생각해봐. 얼마나 치료하겠어? 옆에 있어도 얘기도 못하고 말 걸어도 당겨져랑 통하고 있고 뭐.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거지.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 천국 같은 게 있으면 그런 데 가서 기다리고 잘 지내고 있다가 다시 오면 만나면 되지. 근데 그러면은 내가 죽었을 때 나이로 천국에 가서 살면은 천국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엄청 많겠네. 그럴 수도 있고 하는 수도 있지 않을까?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생각을 하긴 했는데. 그러면 천국에? 네. 글쎄. 글쎄. 천국 가면 뭔가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있을 수 있지 않을까? 아마 다 천국 예쁘게 많이 가고 있겠네. 응 그렇겠지 뭐. 그러니까 천국 아니야. 생각을 해봐. 이게 멀쩡히 죽은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데. 교통사고나서 죽거나. 에이 큰 모습으로 있지 않겠지. 그렇게 하면은. 다 병들어 죽으면 다 이렇게 막 얼굴이 막 아프고 그러겠어. 그러니까. 뭔가 좋은 모습으로 있겠지. 그래서 그런게 없으면은. 그냥. 근데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. 귀신 보는 사람들. 그런거 보면 뭔가 있긴 있는 것 같긴 한데. 이렇게 세우는게. 어? 신기하다. 그래서. 써야된대요. 저번에 어디 괴담 게시판에서. 귀신 보는 친구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는데. 이제 한 명은 귀신을 보는 애에요. 한 명은 그냥 친구한테. 이제 귀신 보는 애가 옆에 있으니까. 신기하잖아. 야 귀신 좀 보러가자 막 이래서. 어디 배가. 같은 데를 들어간거야. 나 벌써 무서워. 어? 어. 밤에. 배가 같은 데를 들어갔어. 그랬는데. 뭐 이렇게. 이제. 거기서 두리번거리면서. 한 일 보고 있는데. 갑자기 그 귀신 보는 애가. 응. 딱 웃으니. 어떤 소리나는 걸 딱 들은거야. 그래갖고. 그래갖고. 걔한테. 같이 간 친구한테. 야 뛰어. 이러면서 막 도망갔대. 죽으라고. 그래서 그. 멀쩡한 친구가. 어? 왜야 왜. 귀신 있냐 귀신 있냐. 이랬거든. 그랬더니. 그 친구가. 아니. 귀신 없어. 이렇게 얘기한거야. 근데 왜 도망갔어. 그러니까. 아니. 귀신이 아닌데. 거기 누군가 있는게. 더 무섭다고. 더 이상 오다고. 아. 그렇지. 응. 그래서 사람이. 사람이 더 무서워. 맞아. 맞아. 사람이 더 무서워. 요즘에 안해. 맞아. 응. 싫어. 무서워. 무서울 땐. 내가 먼저 얘기해. 그. 예전에. 응. 잠깐. 그쪽으로 공부할 때. 응. 드린 건데. 응. 그. 귀신 있잖아. 응. 그 뭐였지? 응. 죽을 때. 온전히 못 죽고. 응. 뭔가 그. 한. 또는 억울함. 이런게 있는 형태로 죽은 사람들은. 이제 예를 들면은 뭐. 예를 들면 이런거야. 네가. 뭐뭐뭐뭐를 했기 때문에. 내가 죽은거야. 난 억울해. 이렇게. 됐어. 죽었어. 그럼 처음에는. 네가 뭐뭐뭐를 했기 때문에. 내가 죽은거야. 억울해. 억울해. 를. 말하고 다닌대. 근데. 그. 귀신이라는 형체가. 계속. 유지되려면. 많은 에너지가. 필요하다는거야. 그래서 이게. 금방. 그 에너지가. 다 소모되면서. 점점. 줄어든대. 네가. 그렇게. 있기 때문에. 내가. 죽은거야. 억울해. 나중에는. 내가. 죽은거야. 억울해. 하다가. 억울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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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이렇게. 그럼 거기서 들어도 될지. 그래서. 그. 유유상종이라고 하잖아. 그러면. 비슷한. 기운을 가진. 애들끼리. 가다가. 뭉치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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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되면서. 그게 커지는거래. 그래서. 나중에는. 억울해 억울해. 하는. 그 에너지만. 큰 상태로 남는다고 하도록. 뭐. 그럴대. 여보. 무서울때는. 야한얘기 해야. 무서워. 어. 사실 무서워? 어. 어. 신기하네. 왜 야한얘기할때나 무서울까? 아니. 무서운걸 야한걸로 상쇄시키는거지. 맞아. 무서울때. 안 무서워. 안 무서우면 더 무서워. 어. 빨리. 빨리 야한얘기해. 야한얘기해. 어. 아니 뭐. 내가 야한얘기를. 해봤어야. 알지. 맞아. 자기는. 어. 그얘기해줄까? 타잔이랑. 아. 치타가 있었어. 근데. 이제. 둘이 목욕을 한거야. 그래않고. 타잔이 치타한테. 아. 야 치타야. 등 좀 밀어줘. 이렇게 했어. 응. 그러니까. 치타가. 어. 알았어 하면서. 타잔에 배를 막 문지르는거야. 응. 그래않고. 야. 등 밀어달라니까 등. 그러니까. 치타가 또. 어. 알았어 하면서. 타잔에 배를 막 문지르는거야. 그래않고. 타잔이. 야. 등 밀어달라는데 왜 자꾸 배를 밀어. 이렇게 화를 냈거든. 어. 그랬더니. 치타가 뭐라고 한 줄 알아. 뭐라고. 어. 골이 있는 쪽이 등 아냐. 아 재키구. 아 재키구. 아 진짜. 귀엽다. 어. 없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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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고로 야한 얘기가 이거야. 웃기다. 재밌다. 자녀 이런 얘기 알고 있을 줄 몰랐네. 옛날에 한 번. 없어. 재밌어서. 외웠지. 아 없나. 더 줄까요. 아니야. 괜찮아요. 재밌었어. 이게. 응. 그때도 성인이었으니까. 응. 재미없어. 아니. 귀여워. 자기가 해 한 얘기였어 그러면. 안 얘기해줘. 어. 안 얘기는 아니고. 약간. 그런 얘기 있어. 어머나. 아니. 전에 다니던 그 회사에. 그. 과장님 한 분이. 둘째까지 낳고. 수술을 하신 거야. 전관 수술. 어. 그랬는데. 그게 다 소문이 난 거야. 근데. 아저씨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는데. 되게 웃겨. 아. 어떻게. 성형 아저씨들이. 쟤 이제 아줌마야 아줌마. 이러고. 수술했다고. 아줌마라고. 막 이러니까. 그 사람이. 여기 아줌마 아닌 사람 하나도 없다면서. 다 했대. 아 진짜. 어. 난 그렇게 그렇게 많이 하는 줄 몰랐어. 어. 왜 많이 하지. 몰라. 애 둘 세기 세기 있는 사람 다 아는 거 같아. 어. 셋 다니고 둘. 안 낳을 사람 다 아는 거. 아. 마음 놓고 해야지 돼서 그런 거. 아 뭐야. 뭐 그런 소리가. 들었어. 하하핫핫핫핫. 아니 근데. 깜짝 놀랐어. 근데 아저씨들이 그렇게. 수다 떨면서. 서로 아줌마라고 놀려줄을 상상을 못했어. 30대. 중후반 40대 초반 아저씨들이. 어. 진짜. 아줌마들 수다 떴다 그러지. 우리 장난아니 아저씨들도 아 진짜? 많이 하는구나 그래갖구나 신기하네 진짜 왜하지 다시 하고싶으면 병가서 불면 된대면 그치? 안될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불었을때 애기 너 나우면 좀 그래서 그치? 자녀계에 자질이 생기니까 그렇게 하겠지 깜짝이 생기만 아니에요 아니면 뭐가? 귀 퍼뜨렸어 어디가서 숨겨진 아이가 나올일은 없겠네 아 뭐야 후 진짜 생각하는거 별로야 별로야? 별로야? 그거 좀 아프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몰라 나는 댓글로 저번에 봤거든 근데 그 사이트에다 한사람들이 이렇게 많더라고 그러니까 되게 많이 고민중이라고 올렸는데 댓글로 잘 달아줬더라고 사람들이 근데 그게 처음에 학원 하잖아 근데 바로 이렇게 딱 없는게 아니라서 그 병원 몇번 다니면서 그거 정액의 정자 있는지 검사해야된다고 하더라고 한 한달인가 아 그 수술이 효과적으로 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네 응 그래서 그게 몇마리 이하로 줄어야지 해야돼 그래서 처음에 하자마자 하고 다니면 안된다고 저기 19분 두꺼가 됐다 우린 부부니까 사과 없는데 어? 그러니까요 비서 면제도 뜯는데 응 그러네 이제 19분 걸어야 되겠다 근데 아직까지는 양식적인 산에서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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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